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욱입니다. 자, 2026학년도 물리학원 커리큘럼, 연간 커리큘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렇게 두 해가 우리 교육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2015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2026학년도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동안 수능에서 어떻게 물리학원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그리고 최근에 좀 급격한 변화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킬러 배제기조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주 고난도 문제들보다는 준킬러 문제들이 좀 들어가서 쉽다라기보다는 쉬운, 쉽게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별력은 갖추되, 진짜 그 풀기 어려움,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들은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물리학원은 사실은 그런 기조가 있기 전에도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변화는 없었고 그렇다고 물리가 쉽게 막 출제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2026학년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잘 계획을 세워서 11월 13일 수능을 잘 보도록 합시다. 11분짜리가 아닙니다. 알겠죠? 11월 13일까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그걸 좀 형상화해서 밑에 넣어놨어요. 알겠죠? 자, 한번 그 전체 1년 동안 물리학원 제 커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커리들, 각각의 커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2026 연간 교재리스트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가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따로 얘기할게. 알겠죠? 연간 쭉 모의고사가 나와요. 그거 말고 책으로 구성되는 거 있잖아요. 그 교재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1, 2, 3, 4, 5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수능 기초, 개념 완성, 실력 완성, 만점 완성, 추정 점검 이런 커리로 구성이 됩니다. 자, 물리를 1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일은 물리왕이라는 기초 입문 강좌가 새롭게 리뉴얼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026학년도 지금 여러분들 새롭게 리뉴얼되기 때문에 이전 내일은 물리왕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바뀐 기조들이 반영되어 있는 새로운 내일은 물리왕. 문제들 몇 개 빼놓고는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만 여튼 새로 리뉴얼이 돼서 현재 촬영 중입니다. 알겠죠? 촬영 중이에요. 그래서 곧 업로드가 시작이 될 것이다. 새로운 강좌로 내일은 물리왕이 올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물리를 내신으로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냥 한 번쯤 이렇게 봤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친구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개념을 시작한다. 사실 재수생이든 고2 때 내신을 잘 맞았던 친구들이든 올해 2026학년도 새로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개념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1년 전에 공부한 개념을 가지고 준비를 하잖아? 그럼 수능 볼 때가 되잖아요? 그럼 2년 전에 공부한 개념을 가지고 수능을 공부하는 거야. 수능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럼 안 됩니다. 알겠죠? 한 번 공부했던 친구도 개념 완성을 통해서 새롭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두 번, 세 번씩 한 학생들 있잖아요. 재수생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압축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압축 개념은 개강이 조금 늦다. 알겠죠? 물화일체 개념 완성이 끝난 다음에 압축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수능 개념과 기본적인 도구 정리를 하면서 기본 기출들을 풀어나가는 게 바로 이 개념 완성, 압축 개념인데요. 압축 개념은 문제풀이가 약간 배제됩니다. 알겠죠? 잠시 후에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리고 개념 완성할 때 항상 기본 기출 문제들 베이직이라고 제가 기출 300 베이직, 기출 300 플러스 이렇게 넣는데 중상급에서 최상급 문제들이 여기에 300개가 들어있고요. 기출 문제들 중에. 그리고 중급 정도가 여기 베이직에 들어있고 초중급이 여기 개념 완성의 기출 연습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 기출 300 베이직, 기출 300 플러스 이 세 권의 책이 거의 우리 교육 과정이 필요한 천문항 정도의 기출 문제가 쫙 분산되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적합하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커리를 쭉 따라오면 기출 문제들은 다 풀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 완성 공부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물알체 개념 완성 공부하시면서 또는 압축 개념으로 공부하면서 기출 300 베이직을 병행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기출들을 풀어나가는 거지. 문풀과 개념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개념 공부하고 개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활용하는 거지. 그때 기본 문항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킬러 유형 분석 강자인 특론도 특강 킬러 유형, 킬러 주제가 나오는 1단원의 뉴턴 역학과 그리고 연력학 특상 그리고 전자기까지만 딱 들어있는 게 특강도 특강입니다. 파동은 안 들어있어요. 플러스가 이제 중상급 기출 문제들 포함이 되어 있다.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 1도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공부하시고 아는 친구들은 개념 완성 공부하고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 압축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 동안에 3번의 개념을 공부해야 수능을 볼 때 수월하다고 알려져 있어. 그게 학교 내신이든 아니면 뭐 내신 선행이든 수능 개념이든 3번 정도 봐야 돼. 아니면 압축 개념이든 3번이 기본입니다. 알겠죠? 과탐은 다 마찬가지예요. 3번 정도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 그게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3번의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고3 올라가는데 저는 한 번도 물리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3번을 보는 효과를 내야 돼. 여러분 현장 강의도 많이 듣잖아요. 현장 강의 들으면서 온라인 강의 병영한 다음에 압축 개념으로 한 번 해서 3번을 끝낸다던가 아니면 내일은 물리왕을 한 번 본 다음에 개념완성 압축 개념 이렇게 3가지로 해서 3번 본다던가 개념완성을 풀 버전으로 3번 보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을 3번 보겠다.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킬러 유형 분석 강좌 테넛 특강. 이게 4월, 5월 정도. 3월 중순부터 일반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테넛 특강이. 알겠죠? 기초 300과 함께. 기초 300 플러스는 2월 정도부터. 얘들은 이제 12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얘는 11월부터 강의 촬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 7월 중순. 온라인은 이제 7월 초쯤, 6월 말 정도 7월 초쯤에 전범이 예상 N제. 실전 300이에요. 전범이 예상 문제로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실전 300이 여름 시즌 동안 진행이 되고 물론 이때부터는 커리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때는 모의고사가 집중이 돼요. 여름부터는 모의고사가 집중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아,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모의고사를 병행하면서. 지금 여기 모의고사 컬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알겠죠? 수정 점검, 파이널 수정 점검은 이제 9월 말, 10월 초 이때 수능 보기 직전에 1년 동안 공부한 것들을 총 정리하는 최종 점검 문제집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전체 1년 동안 공부한 것들 중에 6평과 9평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올해 출제되는 문제들을 예상해 보는 거죠. 그게 파이널 출정 점검입니다. 알겠죠? 9월, 10월, 11월 달에 공부하는 책이에요. 연간 나오는 책들은 이렇게 되고요. 압축 개념은 개념 완성과 동일한 책을 쓰게 됩니다. 알겠죠? 자, 모의고사 리스트도 한번 볼까요? 자, 모의고사 리스트가 유형별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모의고사는 빅킬러 모의고사라고 하죠? 이게 업투모의고사인데요. 상당히 여러분 선배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16문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4문항, 4페이지 4문항을 빼고 앞에 있는 16문항을 빠르게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업투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14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업투모의고사. 빨리 나옵니다, 이게. 알겠죠? 빅킬러 모의고사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킬러가 없어. 준킬러도 없어. 기본적인 출원형 문제. 다만, 어느 정도 난이도가 확보된 문제가 한 2개 정도는 있습니다. 앞에 일반적으로 중간보스라고 하잖아요. 10번 초반대에 하나 박혀있는 문제들. 하나, 둘게 박혀있잖아요. 걔들을 포함하고 있는 16문항 모의고사입니다. 16문항의 빅킬러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올해 새롭게 지금 런칭이 되는데요. 6회분으로 나와있는 15, 15 모의고사인데, 이게 초반 15분과 후반 15분을 나눠서 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초반 15분, 후반 15분. 일반적으로 초반 15분의 15문제. 1분의 하나 꼴로 풀면 되거든요. 15개랑 5개를 분리한 겁니다. 얘는 풀버전이에요. 20문항인데, 20문항인데, 15문제랑 5문제, 이거를 15분, 15분 이렇게 나눠서 풀어라라는 모의고사입니다. 중난도급대요. 중난도. 고난도 킬러는 존재하지 않고, 준킬러 위주로 4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중난도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빅킬러, 중난도, 그리고 얘들은 좀 상급 난이도를 띄고 있어요. 실전모의고사들. 특난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즌 1, 2. 난이도가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파이널 1, 2는 이제 1년 동안 6평, 9평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수능을 예측하는 모의고사가 특난도 모의고사 파이널 1, 2. 특무, 시즌 1, 시즌 2. 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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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전체로 따지게 되면 32회. 얘는 이제 풀버전이야. 당연히 얘도 풀버전이긴 한데요. 얘는 풀버전이고, 약간 상급 난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보다 어려운, 수능에서 이 정도로 나와도 고거보다 더 어려운, 알겠죠? 약간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모의고사가 실전 모의고사 중에 특난도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연간 쭉 출간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즌 1부터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난이도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이 특난도 모의고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31회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 모의고사 커리와 이제 교제 커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쭉쭉 해나가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일 물리왕 11월 말에 기강이 됩니다. 기강이 돼서 촬영이 새롭게 들어간다. 알겠죠? 기존 책이 노란색이었는데 지금 하늘색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학 1, 2의 공통 기초 내용을 학습하는데 일반적으로 물리학 2에 대한 기초도 물리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물리원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특히 뉴턴역학이 약간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노베이스부터 시작하는 친절한 수업이고 중등과정 내용에서 연계가 되면서 올라가는 진짜 물리 1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고위 교육 전 기초 문제 위주로 예제를 구성해서 문제들도 단위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진짜 개념 완성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다지기를 하는 그런 강좌가 내일은 물리왕 50분 기준 11강쯤 되는데요. 강수는 조금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한 강에 35분짜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11강보다는 강의 수는 좀 많은데 시간은 조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물리에 대한 약간 조금 너희들이 뭔가 부담이 있거나 조금 뭐랄까요? 공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내일은 물리왕. 지금은 물리왕이 아니지만 내일은 물리왕이다. 알겠죠? 네. 11월 말에 개강을 해서 12월 초에 끝납니다. 순식간에 끝나게 될 거예요.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브라이츠 개념 완성. 올해 표지의 전체적인 디자인인데 약간 레트로. LP판이라고 하는데 본 적이 없죠? LP판. 그래서 LP판을 모티브로 해서 올해 교재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능 개념 완성. 근데 제 개념 완성의 특징 아시죠? 네.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 정리가 포함된다. 네. 도구 정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도구 정리가 들어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개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스킬들도 다루면서 갑니다. 다만 고난도 문표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도구들도 정리가 되면서 간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개념은 기본이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최대한 개정 교육 과정들을 녹여서 책을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고2 때 내신 공부를 했을든 아니면 작년에 수능 공부를 했든 올해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개념 완성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교재는 독학도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일반적으로 학원 교재랑은 좀 다르게 상당히 충실하게 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 맛보기로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막 구멍 뻥뻥 뚫려있는 학원 강의 교재에 부실한 그런 책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충실한 교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학도 가능하지만 인강을 통해서 병행하는 게 효율이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도구 정리들이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도구 정리도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들도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필수 기출 문제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들이고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기출 연습 문제들도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는 필기노트가 제공이 되는데 PDF로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저는 필기노트 뭔지 알지 손글씨로 되어 있는 거 제공을 하는데 저는 작년 개념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필기노트를 만들지 않고 올해 새롭게 촬영되는 것을 가지고 조교들이 다시 써요. 다시 쓴 것을 실시간으로 매주 업로드를 해주고요. 개념관이가 딱 끝나면 책이 구성이 되거든요. 책이 딱 나오면 그때 책 판매가 되거든요. 교재 판매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를 계속 모으고 있으면 교재를 사실 안 사도 되지만 사. 알았죠? 반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교재가 출간이 됩니다. 그럼 PDF가 내려갈 거야. 알겠죠? 난 미리 얘기했어. 그래서 교재도 필기노트도 최대한 가격 비싸지 않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PDF로 매주 나가는 것들을 공부하고 나중에 문풀을 할 때 필기노트 교재를 구매를 하셔서 갖고 다니면서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 기준 55강 전문항 풀이를 할 거예요. 여기는 필수 기출과 기출 연수까지 모두 풀이를 하면서 가는 게 개념 완성입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이긴 하지만 정말 기초적인 기출 문제들 또는 중급도 있어요. 필수 기출은 약간 중급 문제들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게 같이 병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튜디오 버전은 12월 초에 기강을 하게 되고요. 1월 말에서 2월 중순 정도에 완강이 됩니다. 알겠죠? 현장 버전은 이제 당연히 현장에서 11월 초에 기강이 되기 때문에 1월 초부터 좀 느리게 업로드가 됩니다. 느리게 업로드가 돼서 4월 초에 완강이 돼요. 미리 얘기했어. 알겠죠? 얘가 먼저 개강이 돼, 스튜디오 버전이. 스튜디오 버전과 현장 버전은 현장감의 차이가 있어요. 현장감의 차이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는 딱히 차이가 없습니다. 현장감의 차이가 있고 다만 가끔씩 이게 현장 커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필수 기출 문제들 중에 일부 문제를 스킵할 수는 있습니다. 현장 버전은. 온라인 버전은 스킵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현장 버전은 가끔 이제 현장 수업에 왔던 그게 있잖아. 약간 시간이 짧고 길고 할 수 있잖아. 딱딱 주마다 맞춰서 찍어야 되잖아. 수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 기출 문제 풀이는 스튜디오 버전으로 둘 다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기본 기출은 전부 다 스튜디오 버전으로 현장 버전이든 스튜디오 버전이든 제공이 돼요. 알겠지? 네, 기출 연습 문제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압축 개념은 교제가 개념 완성 교제랑 똑같고요. 개념 완성에 있는 것 중에 문풀을 안 하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수능에 필요한 필수 개념을 압축해요. 그래서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2차, 2회독한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설명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막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면서, 예시를 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압축, 압축된 액기스만을 딱딱딱딱 설명하면서 짚어주죠. 알겠죠? 짚어주면서 문제도 풀긴 푸는데 거기엔 도구 정리들은 다 진행을 합니다. 도구 정리가 있어, 책에 보면. 스킬들이 나온다고, 스킬들을 스킵하진 않아요. 킬러 도구 정리들을 스킵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뒤쪽에 문제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필수 기출과 기출 연습이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필요한 것만, 소수만 풀어. 한 두 개만. 알겠죠? 문풀보다는 핵심 개념 정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이 압축 개념이 3월 초에 기간이 됩니다. 3월 안에 모든 강의가 완강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념 완성을 듣고 한 번 더 필요한 것들을 개념을 돈독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때 들어주시고 또는 재수생들이 작년에 상위 등급을 맞았어. 근데 다시 개념을 쭉 듣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그럴 경우에 압축 개념으로 3월 달에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좀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냥 개념 완성 들어. 재수생들아, 작년에 1등급이 나왔든 2등급이 나왔든 알겠죠? 작년에 그 수능 기조를 반영해서 새롭게 개념 교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알겠지? 모든 게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야. 점점 11월 13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50분 기준 20강. 자, 개념 완성이 55강인데요. 사실 기출 연습까지 하게 되면 강의 수는 더 많아요. 그런데 얘는 20강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모든 개념을 다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기출 300 베이지. 기출 300 문제들 중에 기본, 기출 문제들 중에 기본 문제들. 중급에서 이제 중하급 정도. 일반적으로 중급 문제들이 많습니다. 중급 문제들이 많은데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프레임워크, 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하고 푸드워크,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레임워크와 복습 문항인 푸드워크 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기본 개념이나 스킬들을 복습할 수 있는 기출 문제들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의 출제 경향, 이해, 분석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무라일체와 병행학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개념완성이랑 같이 나와요. 알겠죠? 개념완성이랑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완성 보면서 거기 문제풀이가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예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에서는 프레임워크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10강 정도로 짧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 유사한 문제들이 푸드워크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매년 이걸 리뉴얼하고 있는데 아주 기초 문제들을 매년 선생님이 계속 촬영하기는 좀 힘들어. 그래서 프레임워크만 문제풀이가 진행이 된다. 12월 초에 개념완성과 같이 진행이 되니까 두 권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적극 추천드린다. 알겠죠? 자 이제 3월 중순 정도 개강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순에서 약간 늦으면 중하순 정도의 개강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년에 메가스터디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위권 1, 2등급 학생들, 수능에서 1, 2등급 맞는 친구들은 3월 말까지 개념학습과 기본기출들을 공부하고요. 4월 달부터 문풀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4월 달부터.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딱 맞춰가지고 제가 커리를 짠 거예요. 3월 중순에 개강이 돼서 4월 초쯤에 여러분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킬러 유형 분석 강좌입니다. 추론형 문제들 있죠? 고난도 문제들이라고 부르는 거. 개들을 정리하고 심층 분석 유형별 행동 영역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약간 일관된 풀이 위주로 진행이 돼요. 알겠죠? 일단 개념 딱 끝나자마자 다양한 풀을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알겠죠? 빠르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풀이들을 가지고 고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가.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쌓는 강의가 바로 이 특난도 특강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행동 영역들을 정리해줘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더 빠른 직관적 풀이가 또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된 풀이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다양한 풀이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더 빠르게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근데 그게 4월달부터 할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트나트 강 4월, 5월 달에 그 일관된 풀이법을 체화하면서 문풀 원칙들을 확립하는 강좌가 이 특난도 특강입니다. 전자기까지만 책이 구성이 돼요. 뒷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죠? 예, 참고하시고 케이스 문제와 실전 복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케이스 문제는 모두 자작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실전 복습 문제는 절반은 자작, 나머지 절반은 킬러 기출, 고난도 기출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이 많지는 않은데 소수 문제들이 여기 기출 문제, 기출 300에 있는 거랑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유형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이 풀이법으로 풀어봐라고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에 또 들어가 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 비중은 되게 적습니다. 전문항이 200문항을 좀 넘어가기 때문에 알겠죠? 그중에서 케이스 문제는 자작 문제, 실전 복습 문제는 자작과 기출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기출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단계별로 문제풀이법을 배우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알겠죠? 매년 그 40% 이상이 리뉴얼이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전문항은 다 풀어요. 이거는 케이스 문제랑 실전 복습 문제까지 전부 다 풀이를 해드립니다. 3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 한 5월 6평 전에는 모두 완료가 됩니다. 6평 전 5월 말까지 늦어도 5월 말에 다 완료가 될 거예요. 아마 5월 중순 정도 완강을 목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늦으면 5월 말 6평 전에는 다 끝난다. 6평이 6월 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네 자, 기출선의 플러스 지금 이게 실력 완성이어서 같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개강하는 시점은 조금 더 일러요. 2월 초에 개강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2월 초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 기출이 다 끝나자마자 특란도 특강 들어가기 전에 기출 문제를 한번 쭉 보는 거지. 알겠죠? 네 그때 중상급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기출 300 플러스입니다. 출원형 주제들에 대한 스킬과 논리를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핵심 원리랑 그 프리 알고리즘을 출원형 기출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핵심 문항이 챌린지 플러스 그리고 복습 문제는 딥러닝이라는 것 딥러닝 뭔지 알죠? 자가학습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챌린지 플러스랑 딥러닝이 구성이 되고요. 특란도 특강이 진행되기 한 달 전쯤 나오긴 하거든요. 한 달 조금 더 전 한 달 한 15일 전쯤 나오는데 이걸 풀다가 특란도 특강이 시작되면 특란도 특강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있는 챌린지 플러스를 다시 한번 풀어주면 가장 효율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네 자 문항 스튜디오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50분 기준으로 16강 챌린지 플러스만 풀이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출 문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모든 기출을 다 풀기는 좀 어렵고 챌린지 플러스의 절반 조금 안 될 거예요. 챌린지 플러스가 300개 중에 알겠죠? 100문항은 좀 넘어가는데 150문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챌린지 플러스만 풀이를 하고요. 딥러닝은 해설은 다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모든 상세한 해설들은 제공이 되는데 강의는 챌린지 플러스만 진행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자 실전 300 여름학기에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전범위를 총정리하면서 예상문제를 풀이를 하고 그걸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최신 기출 문제들을 모두 반영한 연구소 100% 자작문제들로만 구성이 되고요. 단 한 문제의 기출 문제도 존재하지 않고요. 이 실전 300부터 이제 EBS가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실전 300 그리고 모의고사에 쫙쫙 반영이 되기 때문에 EBS를 여러분들이 안 풀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알겠죠? 왜?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알겠지?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훈련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작년 수능도 사실은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낯선 설정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동 영역들을 좀 훈련하고 대비할 수 있는 강좌가 바로 이 실전 300 강좌고요. 여름 시즌에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 또는 7월 초 정도에 개강이 되어서 강의가 진행이 된다. 심층 분석 문제랑 셀프 분석 문제가 있지만 얘들은 둘 다 풀이를 합니다. 기출은 앞에 있는 것들, 핵심 문항들만 풀이를 하지만 이 자작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텍나우 특강이라던가 실전 300들은 전문항 풀이를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알겠죠? 파이널 수능 점검은 이제 거의 9월 말 수능이 임박했을 때 이제 9평까지 끝난 거지. 6월 평가원 시험, 9월 평가원 시험까지 다 끝나고 이제 올해 수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래서 1년 동안 새롭게 출제된 신상 기출이 있겠지. 2026학년도를 25년이죠. 2025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쭉 이제 모의고사 하시는데 그 신상 기출들이 반영이 되고 1년 동안 제가 만든 모든 컨텐츠 중에 올해 수능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추려가지고 200개의 문항으로 구성을 해서 20개의 테마, 수능에 나오는 게 20개의 테마 아닙니까? 20개의 테마를 각각 상중한 안이도, 그레이드 1, 2, 3 원이 합니다. 하중상. 알겠죠? 하중상. 3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3가 있는 주제가 있고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통합에너지 같은 건 3가 있겠지만 전자기파 같은 건 3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주제들을 쉬웠든 어렵든 수능이 나오는 것들을 모두 다 분류를 해서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개념의 허를 찌르는 약점 문항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추려가지고 이런 것에 제공이 되는 게 바로 파이널 추정 점검이고요. 구성은 그레이드 3만 풀이를 합니다. 수능이 임박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전체 촬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설지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레이드 3는 여러분들 수업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야. 다만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이 1년 동안 진행된 제 컨텐츠들 중에 베스트 문제들을 뽑은 형태예요. 연간 진행된 필수문항을 뽑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강의들은 다 촬영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를 찾아보려고 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레이드 3만 다시 촬영을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파이널 추정 점검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마지막 교자가 되겠고요. 모의고사 아까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 업투모의고사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4회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빅킬러 모의고사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4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던 모의고사입니다. 업투모의고사. 15-15 모의고사 올해 새롭게 런칭이 되는데요. 개념형 12문제. 기본 추론 문제 3문제 합치면 15개죠? 15문제. 이걸 15분 동안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나머지 5문제를 나머지 15분 동안 푸는 훈련을 하는 제가 늘 강조하는 15-15 풀이법. 15분과 15분을 나눠서 초반 15분의 기본 문항들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을 풀고 남은 15분 동안의 추론형 문제들을 풀어서 5개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걸 훈련하는 모의고사가 바로 15-15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운용 연습을 하는 거예요. 15분과 15분으로 구조화해서 운용 연습을 하는 모의고사가 바로 15-15 모의고사입니다. 12강 정도 구성이 될 것이다. 4월 중순 정도 개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시즌1, 시즌2. 이거는 4월 말과 7월 말 6평 대비, 9평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수능 대비까지 되는 모의고사입니다. 전범위의 실무고요. 평가원의 방향성을 준수한 자장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고난도 문제들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요. 슬로건 아시죠?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수능에서 나오는 그 방향이죠. 복잡한 계산 물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거 맨날 연습해서 뭐해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실무는 이제 하반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집중이 되는데 물론 저는 이제 상반기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하반기 때는 예상문제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기출문제가 중요한데 하반기 때도 계속 기출문제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기출문제를 상반기 때 세 번쯤 풀잖아. 하반기 때는 풀면 안 돼.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 빼놓고는 그걸 4회독, 5회독, 6회독 하면 1등급 맞을 애가 3등급 맞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기출문제 중요하지. 중요한데 공부가 잘 돼 있고 여러 번, 세 번 정도 푼 학생들은 하반기 때는 예상문제 위주로만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낯선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출문제는 세 번 정도 푸는 게 기본이고 시기가 중요한 거야. 수능 직전까지 계속 그 기출문제 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각인효과가 워낙 커져요. 그래서 수능에 유사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대로 풀지 않고 과거 기추를 생각하면서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예상문제 위주로 풀려고 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선생님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 열심히 한 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 친구들이 많아. 1년 동안 제가 그런 학습법들도 얘기하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니까 OT라던가 캐스트 같은 거 좀 귀를 기울이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냥 양만 많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은 적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한 양으로 공부해서 수능에서 1등급 맞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알겠지? 명심해. 1년 동안 여러분 나오는 모의고사 제 컨텐츠만으로도 충분해요. 알겠죠? 다른 거 안 푸셔도 됩니다. 알겠지? 시간 남기는 우리들이 할게. 우리 연구원들이 해줄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50분 기준 12강, 16강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6회, 8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알겠지? 이게 시즌 1, 시즌 2고 파이널이 이제 8월 말과 9월 말에 기간이 되고요. 8회, 9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할 수 있게 진행이 되고 6월과 9월에 방향성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시작이 돼서 여러분한테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특간도 파이널, 특파, 원투가 여러분한테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생각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라는 슬로건을 반영한 모의고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2026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적당한 수준으로 만점을 맞을 수준으로 알겠죠? 만점 맞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학 물리 공부하는 거 아니냐 않습니까? 비효율적인 모의고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26학년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할 전체 교제와 모의고사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각 시즌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오리엔테이션들이 진행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각 시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시간 낭비 없이 굳이 사탄론을 할 필요 없이 물리학원에서 여러분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1년 동안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본 강좌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